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 C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나머지 과목에서도 개념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과목을 학습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되는데요. 종류 중에서 C언어, Java 언어, Python이 출제가 됩니다. C하고 Java하고 Python이 출제가 되는데요. C언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C에서 다 출발을 했어요. C언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 Java도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Python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C언어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C언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단 샘플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샘플 문제를 풀이하려면은 문법적인 부분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문제를 풀이를 해서 C언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샘플 문제라는 것은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C언어 파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전에도 C언어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언어를 공단에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지 예전에 샘플 문제가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유증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 자 그 다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 구현하는 단계 자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배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는 구현 단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할 거냐 그때 구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 파트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를 지시해야 하는데 이때 지시하는 명령어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렇게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 지시를 하려면은 명령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모으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약속된 다양한 명령어 집합 자 프로그램의 종류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중심에 저급 언어가 있고 사용자 중심에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요. 이진수가 됩니다. 이진수 자 0과 1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숫자는 십진수 이용을 하고 언어를 이용을 하잖아요. 문자를 이용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 명령어를 전달을 하려면은 0과 1 형태의 이진수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저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0과 1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저급 언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컴퓨터 중심이 되기 때문에 0과 1 형태로 되어 있는 명령어를 다 알고 있어야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용자 중심에 고급 언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언어, 자바언어, 파이썬 이런 것들은 고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문자, 영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문자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라고 불리는, 자 비트, 자 비트는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라고 불리는 0과 1의 값으로 작성되거나, 자 기계어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변환되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고급 언어, 고급 언어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는 영문자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영문자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컴파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환을 해야만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기계어가 되는 거고요. 비트, 그러니까 0과 1 형태로 해서 이해를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 형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0과 1 외에 문자, 자 문자로 구성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급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기, 컴파일러라는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해야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는 1과 0 형태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한 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0, 1 형태로 되어 있다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명령의 집합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도 있고, Java도 있고, Python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비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컴퓨터의 자료 처리 단위가 되는 겁니다. 비트라는 것은. 자 비트의 정의를 보시면은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비트. 자 1비트의 정보평 개수는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1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저장 공간이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저장 공간에 2지수 형태로 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0 또는 1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의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한 개의 비트가 있다면,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비트 외에도 바이트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 바이트는 비트가 8개 모여 있을 때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트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8비트가 되기 때문에 2의 8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에서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에서 곱하기 1024. 왜 1024를 곱하냐 하면은 2의 10승이 1024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는 2진수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10진수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가 될 때는 미터에서 킬로미터 단위가 만들어질 때 곱하기 1000을 하잖아요. 10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1000을 하는 거고요. 컴퓨터 단위에서는 2의 10승, 10진수가 아니고 2진수 단위가 되기 때문에 2의 10승, 그러니까 1024를 곱해 줘야 됩니다. 1024를 곱하게 되면은 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킬로가 뜻하는 것이 1024가 되는 거고요. 미터에서 킬로미터가 될 때 이 킬로의 의미는 1000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킬로바이트에서 1024를 곱하게 되면은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자 메가바이트에서 1024를 곱하면 기가. 자 기가에서 1024를 곱하게 되면은 테라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메가바이트는 100만 바이트 정도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바이트로 변환하게 되면은 약 10억 바이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가 나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영문자를 입력을 하는데 A라고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자 A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문자죠. 사람이 이해하는 이 문자 A를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비트 단위, 그러니까 이진수 단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이 문자를 이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1, 0, 0, 0, 0, 0, 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스키 코드표가 있어요. 아스키 코드표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코드화로 만들어 뒀어요. 이진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1, 0, 0, 0, 0,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키보드에서 A라고 입력을 했지만은 컴퓨터는 이와 같이 이진수 형태로 해서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컴퓨터는 전기신호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이진수 값을 보통 5V, 5V면 1, 1.5V, 그러니까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을 1과 0으로 해석을 해요. 본체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원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 0을 뜻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진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압의 크기, 높은 전압일 때는 1, 낮은 전압일 때는 0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5V, 1.5, 1.5, 1.5, 1.5, 1.5, 5V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아 이게 A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전기적 신호에 매칭시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 더하기 2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1 더하기 2 계산 결과인 3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라고 했을 때 중요한 장치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고 CPU 주황 처리 장치가 있고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입력 장치는 마우스나 키보드 생각하시면 되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의 출력 장치가 되겠죠. 자 그럼 1 더하기 2 이 값을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하겠죠. 그 입력한 데이터 명령어들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1 더하기 2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가지고 옵니다. 1과 2 이런 데이터 명령어를 가지고 와요. 그것을 호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호출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와서 더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겠죠. CPU가 아 이것을 더하라는 명령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것을 해독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독하고 난 뒤에 1 더하기 2를 연산할 수가 있겠죠. CPU가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출력 장치에게 그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로 정보가 보여지는 그런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로 데이터 문자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개념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키 코드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7비트로 되어 있어요. 7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7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2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0부터 해서 127까지 되어 있죠. 통신 제어용으로 보통 이용이 되고요. 마이크로 컴퓨터 기본 코드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본 코드로 아스키 코드가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96개의 대소형 문자하고 숫자하고 특수문자 32개의 제어 문자를 포함하여 128개의 문자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비트로 되어 있는 코드 체계가 되기 때문에 128개의 정보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언어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나왔던 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문자는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유닛 코드가 되는 겁니다. 유닛 코드는 16비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코드 체계가 유닛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유닛 코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샘플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순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C언어, 자바언어 이용을 해서 코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코딩하기 전 단계가 순서도를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순서도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절차를 의미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를 순서도라는 양식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코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어떤 절차, 논리적인 절차를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순서도 양식에 맞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서도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순서도를 만들어야만 그 다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순서도는 출제되지 않고요. 이 코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코드만 출제가 되는데 이것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지만 전체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는 순서도 다음에 순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순서도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1에서 10까지 덧셈을 하는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코드 작성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전체의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순서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에서 합을 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에다가 2를 더해서 3을 구하죠. 3에다가 3을 더해서 6이 되고 6에다가 4를 더해서 10이 되고 10에다가 5를 더해서 15가 되면서 계속 누적하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해서 마지막 55라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컴퓨터도 그런 방식으로 구합니다. 비슷하게 구하는데 접근을 할 때 규칙을 찾는 거예요. 컴퓨터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규칙을 줘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입력을 주고요. 이 입력 값을 가지고 처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해야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입력 데이터, 1, 2, 3, 4 이런 입력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만 컴퓨터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규칙을 찾을 건데 첫 번째는 각 항의 값을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 3, 4, 5가 되는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을 더하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면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값은요. 만일 넘버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다면 변수라는 것은 값이 바뀌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상수라는 것은 바뀌지 않은 값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고정되는 값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변수는 말 그대로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2, 3, 4, 5, 6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1은 바뀌는 값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수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각 항을 저장하는 변수를 넘버라고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넘버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넘버를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넘버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항,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이 결과 값을 좌별에 대입을 하게 되면 2가 되죠. 이건 현재 넘버가 되고 다음 항의 넘버가 되는 거예요. 다음 항의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의 넘버 값에 1을 더해주면 다음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규칙이 되기 때문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항, 5가 들어가면 6이 되죠.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죠.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계하고 두 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더해주면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합계하고 세 번째 항하고 더해주면 또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계하고 네 번째 항에 값하고 더해주면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또 구할 수가 있죠. 규칙을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sum이라고 할게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um 해서 더하기 넘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 5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넘버가 되는 거죠. 값이 1처럼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이 바뀌는데 이 값은 위에서 넘버라고 정의했을 때에 그 변수값이 되는 겁니다. sum에다가 넘버를 더하게 되면 다음 sum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을 찾게 된 거예요. 이 규칙을 이용을 해서 순서도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기호는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시작 혹은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입력 단계 보시면 넘버가 1로 초기화가 되었고 이렇게 1이 되었는지 0으로 되었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넘버를 1로 초기화를 했네요. 첫 번째 항을 의미하겠네요. sum은 0입니다. 첫 번째 항의 합계는 1이 되어야 되는데 왜 0이 되느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항의 합이 계산이 됩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반복을 시키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따라서 반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가 되죠. true. 자, 참일 때 아래쪽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을 때, false일 때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넘버가 1, 현재 1값을 가지잖아요. 그럼 1,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 만족하죠? 2, 3, 4, 5, 6, 7, 8, 9, 10까지도 만족하죠? 11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만족하지 않죠. 그때는 빠져나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반복 구조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가 일단 1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true가 되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sum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넘버가 1이 되고, 현재 sum은 0이 되죠? 자, 더하게 되면 sum은 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까지의 합이 계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넘버를 1 증가시킵니다. 현재 넘버가 1이 되고, 1을 더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시킵니다. 조건을 확인합니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만족하죠? 또 반복을 해요. 두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고, 넘버 증가시키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다가 넘버가 11값을 가질 때는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오고요. 이것은 출력 기호가 되겠습니다. 신표해서 두 가지를 출력을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것은 문자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1부터 해서 등호까지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 sum이라는 변수죠. sum 변수에는 열 번째 한까지 합이 55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5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nd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처리문이 되는 거예요. 조건문이 되는데, 이 조건문의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서 10이 아니고 9는 왜 안 되는지, 11은 왜 안 되는지, 부등호 방향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크거나 같다, 혹은 등호, 크다, 작다,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부등호 중에서 왜 이게 부등호가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판단을 하려면, 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10을 블랭크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많이 문제를 주잖아요. 물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시언어, 혹은 자버언어, 파이썬, 문법에 맞도록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정수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찾는 방법은 디버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할 수 있어야만 여기에 블랭크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손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 스타트 시작이 되었죠. 넘버 변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썸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조건, 나왔죠.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현재 넘버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죠. true가 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분기를 하죠. 썸은 넘버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누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썸에다가 1이 되죠. 더해서 1이 되었습니다. 넘버는 1 증가시킵니다. 자, 또 반복을 하죠. 조건 판단합니다. true죠. 넘버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자, 반복을 해서 넘버, 썸 계속 구합니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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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되겠죠. 자, 쭉 구하고. 마지막, 넘버값이 9값을 가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9라는 값을 가졌어요. 자, 썸. 이전 썸하고 9하고 이제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5가 될 거고요. 45가 되고요. 1이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자, 반복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조건 만족하죠. true가 됩니다. 썸을 구해볼게요. 55가 되죠. 자, 55가 되고. 넘버는 현재 10이 되고 1을 더하게 되면 11이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냥 false가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출력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55라는 결과가 디버깅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값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단계는 수행이 안 됐겠죠. 만일 11이라고 들어갔으면 한 번 더 반복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깅을 해야만 여기에 정확하게 10이 들어가는 것인지, 9가 들어가는 것인지, 11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어가 만일 없다라면 디버깅 결과가 또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순서도의 어떤 조건문이라든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단 샘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단 샘플 문제는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덧셈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개념은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고요. 다만 이것을 C언어 코드로,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하지만 1에서 10까지의 덧셈을 구할 때 순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개념 아실 거예요. 어차피 순서도에서 순서도를 만들 수 있으면은 C언어 코드에 맞도록, 문법에 맞도록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실 건데, C문법을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블랭크로 나오는 이 부분을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많이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언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C코드가 나오고, 이 C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코드는 1에서 10까지의 덧셈을 구하는 C언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이해를 해서 이 코드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하고 엔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입력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처리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출력 단계가 있죠. 자,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 조건문이라든지 반복 구조라든지 자,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그 구조에 따라서 제어를 계속 수행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순서대로 만들죠. 자, 첫 번째는 필요한 변수들을 초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를 1로 초결을 하고 썸이라는 변수는 0으로 초결을 했습니다. 자, 넘버, 썸 이름을 준 것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서 나온 변수 이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처음에는 넘버가 1이고 그 다음에는 1 증가되면 2, 3, 4 이렇게 해서 썸에다 계속 누적을 해줘야겠죠. 반복하는 횟수는 넘버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트루이면은 트루이면은 썸에다가 넘버 값을 누적을 해줘라. 그리고 넘버는 1 증가시켜줘라. 자, 이것은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반복시키고 이 조건에서 false가 된다면 빠져나오고 그 다음 출력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1에서 10까지의 더 썸의 결과잖아요.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문자열로 해서 자, 큰 따옴표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10은 여기까지 문자열로 출력하고 그 다음 합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10까지 더하면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순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험은 코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shopincludestudio.h 메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관로가 열리고 닫혔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모르셔야 됩니다.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인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함수예요. 메인함수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행되는 이 처리문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해서 number라고 되어 있죠. 자, number는 뭡니까? 변수명이죠. 변수명입니다. 자, 변수명인데 이 변수에 대해서 int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한 변수 형태를 int로 선언을 했는데 int는 뭐냐면은 int죠. 정수형을 뜻하는 거예요. 정수형. 그래서 number라는 변수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만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 겁니다. 자, 만약 1.24 자, 이런 소수점 아래가 있는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선언을 하면 안 되죠. number라는 변수가 정수형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int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변수 이름 앞에는 변수형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썸도 마찬가지죠. 정수가 저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을 저장하고 0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변수 선언 이 부분은 초기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도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코드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반복되는 부분인데 number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C 언어에서는 반복을 시킬 때 쓸 수 있는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while문 while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while문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자, 이 조건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블랭크로 출제가 됐는 거예요. while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반복을 시켜라.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라. 어떤 처리문을 이 처리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sum은 sum 플러스 넘버 됐죠. 자, 넘버는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넘버의 변수에다가 1을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을 해라.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겠죠. 반복되고 난 뒤에 반복이 끝나면 넘버가 11이라는 값을 가지는 순간 이제 반복이 안되겠죠. 반복이 안되고 빠져나옵니다. printf 자, 이것도 함수입니다. 화면에 출력을 해라. 자, 심표에서 자, 이렇게 인수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수가 이렇게 두 개 들어왔는데 앞에 인수 보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10은까지 여기까지 자, 이게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sum sum은 계산되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sum도 같이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면 이런 식으로 5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10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순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버깅 해야 됩니다. 작으냐 뭐 같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디버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제어 순서에 따라서 또 디버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1 sum은 0 자, 조건문 이 조건문 만족하죠. true 그러면 아래쪽으로 수행이 되고 그럼 sum은 넘버만큼 증가 자, 넘버는 1 증가 또 반복되죠. 조건문 true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쭉 수행이 되면은 넘버가 11값을 가질 때 그때 빠져나옵니다. false가 되고 그때 sum의 값이 55가 되고요.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sum 값 5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언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컴퓨터 없죠? 시험지 보고 여러분은 답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그냥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결과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에서 10까지 해서 등호 자, 문자 10이죠. 나오고요. 그 다음 sum 값인 55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100까지 합을 구하겠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5050 1000까지 구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등호를 빼볼게요. 여러분들 실수해서 이렇게 답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프로그램 실행을 여러분들 할 수가 없고요. 디버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10이 빠졌죠. 55에서 10이 빠져서 45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려면 디버깅을 하셔야만 아,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드에 대해서 문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메인함수가 있는데 자, 메인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운영체제가 있겠죠. 그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 메인함수를 호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 일단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 중관로로 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블럭을 설정을 한 거죠. 블럭 안에 이렇게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없죠. 자, 이것은 블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ile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미콜론이 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라인 보도록 하죠. shopinclude studio.h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studio.h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헤더 파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헤더 파일이 뭐냐면은 자주 사용되는 변수나 함수를 외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이다. 변수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함수는 작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rintf가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프린트 출력한다. 자, 이런 기능들은 여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필요할 때 명령어를 통해서 매번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력하기 위해서는 한 줄로 간단하게 명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게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printf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죠.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헤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헤더 파일에 printf와 같은 자주 사용되는 함수를 여기에 모아뒀어요. 모아두고 이것을 include, 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printf를 그냥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코드가 없다면 프린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미리 모아둬서 가지고 오는 개념으로 이용하는 것이 헤더 파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헤더 파일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 이 헤더 파일의 이름이 되는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준 입출력,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를 모아둔 파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이 뜻하는 것은 전처리기, 먼저 처리해라 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스튜디오.h 파일을 현재 파일에, 현재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만 출력함수, 프린트 F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메인이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수를 생성하고 대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수라든지 자료형 이런 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while문 나왔죠. 이것은 이 조건을 검사를 해서 반복을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F문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이 있는데요. 일단 역슬래시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보시면 원기호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역슬래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역슬래시 N이라는 것은 자 이거 출력할 내용 앞에 한 줄을 출력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전 실습할 때 보여드렸지만은 이 출력 결과의 위쪽에 보면 비워진 한 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있는 역슬래시 N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을 비워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다라면은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출력할 이 대상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심표를 기준해서 여기 보시면은 1 더하기 2 해서 쭉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입력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문자열로 자 문자열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출력이 된 거고요. 등호까지 자 그 다음 %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decimal 10진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sum이라는 이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진수 형태로 해서 뭐 2진수 형태로 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10진수 뭐 16진수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데 10진수 형태로 해서 sum을 출력해라. 그래서 55가 여기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고 그 다음 sum이 출력된 것이 아니라 sum은 %d가 되는 거예요. %d와 같은 형태로 해서 sum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문법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문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